와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남자분도 한번에 먹자. 보면은 술주 아니겠죠? 이거 너무 잘 뽑아. 이거 금손이야, 금손. 와, 콜라 뽑았어. 좋아요, 나. 찐빈이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 찐빈. 오, 찐빈. 찐빈. 오, 찐빈. 찐빈. 오, 찐빈. 얘네. 와, 랜톱. 아, 랜톱. 아, 랜톱. 아, 랜톱. 아, 랜톱. 아, 호흡. 난 저 안무것도 봤는데. 나 진짜 잘 봐. 우와, 랜톱. 오! 나다! 어! 어! 아! 나 진짜 아, 개맥셨어요 한 번 더 너무 세트요, 약간. 와, 여보세요. 그래도 반체 스틱올머스. 나 진짜 요즘엔 지위를 했는데. 우와, 개말뒤어. 이건 여기 맞지, 우리 줄? 맞지, 맞지. 오, 맞다. 줄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여기 누가 봐도 줄 아닌 것 같아. 콜라 존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금방 깍지 않지? 형, 일단 들리는 거는. 일단 들리는 거 짠집게. 일단 들리는 거. 어? 어? 자, 좋아. 이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에 있었는데. 아,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이거 첫번째.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쉽지? 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 하나 눈치면. 어, 하세요? 아, 틀렸는데? 나도 이거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안 만들고. 어, 어떻게 해? 스틱거예요? 아, 웃기야.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